죄송한데 이 끈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나요? 안에 뭐 어디까지, 발목까지 연결되어 있나요? 이것만 잡고 있어도 나태주 손 잡고 있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래서 계속 잡고 있는데 어떤 노래입니까? 박현빈의 수미트 여러분께서 너무 좋아하는 앗뜨거라는 노래에 가려져 있는 곡이거든요 앗뜨거에 가려져 있는 노래? 네 오 앗싸라는 노래거든요 앗싸? 앗싸? 잠깐만요, 앗싸예요 아니면 앗싸예요? 앗싸! 앗싸! 잇새 아니고 앗싸! 오늘 진짜 무대를 불태우려고 나왔고요 오 작정했습니다 오늘 그래 한국 호랑이 분들 나오나요? 얘들아 나와라 드디어 볼 수 있네요 너무 오랜만에 봅니다 너무 오랜만에 봅니다 나태주 씨 신발 벗었습니다 오늘 제대로네 오늘 뭔가를 지금 보여주려고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무대를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제발 제발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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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그냥 아싸 시장님 아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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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제발 멋있어! 박명 박명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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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내 말 들어보세요 원하고요? 힘든 일, 고든 일 잠시 잊고서 잘 가보면 못할 때도 힘들 때도 있어요 아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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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법의 주문을 함께 외워봐요 어떻게 해? 많이 벌고 취직 잘 되고 취직 잘 가 잘 가고 그 생각 그대로 이뤄질 테니 어서 어서 일어나요 아싸 아싸 힘을 내고 가슴을 펴고 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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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나요 아싸 위안 아싸 위안 답답할 때 목소리로 펴 나처럼 이렇게 노래를 불러봐요 아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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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슴이팬으로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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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야 찢었다 진짜 찢었어 야 기립 나왔어요 기립 나왔어요 선생님들도 기립박스가 나오고 있고요. 대박이다. 오늘 태주 오빠 일 갈았어.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인 무대였어요. 무대를 보면서 내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고 노력을 했을까. 너무 개인적으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. 그리고 가사말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가사말에 돈다는 가사말이 나올 때 돌면서 정말 노래를 하더라고요. 정말 돌았어요 아까. 감동받았어요. 감동받았어요.